807번 as a result. 그 결과, smokers are endless twice as likely to suffer from heart disease as non-smoker. 이렇게 답이 돼줘야 되겠고요. 그래서 그 결과,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여기는 왜 to suffer냐? be likely to 부정사. 그래서 be likely to 부정사 사이에 여러가지 부사적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. 뭐 뭐 하기 쉽다. 그래서 heart disease, 심장 질병으로 고통당하기 쉽습니다. 근데 Alice twine, 최소한 두 배. 최소 두 배 매우 고통당하기 쉽습니다. 누구보다?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 보다. 근데 해석은 뭐 뭐 보다인데 답은 as죠? 왜? 여기 as as. 원급 비교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. 그래서 얘는 지금 근데 또 배수사 원급 비교죠? 배수사 원급 비교에서는 뒤에 있는 as가 뭐 뭐 보다라고 해석이 돼요. 그렇지만 답은 이 원급 비교 때문에 as를 골라야 됩니다.